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어 너무 바빠 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 오늘은 어이 바라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죠 금전수에요 근데 이 금전수를 얘는 지금 과정이 다 생략돼서 지금 기록을 안 남겨서 없는데요 어 얘는 입고자 한 거에요 그 이렇게 배송될 때 배송될 때 이만한 포트로 오거든요 보통 제가 제일 저렴한 걸 항상 사니까 이런 포트에 오는데 잎사귀가 또 하나 떨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상토로만 되어있는 흙에다 참고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뭐 5리턴가 작은 상토를 샀었구요 점점 하다 보니까 10리터 30리터 50리터 어 상토를 샀는데요 음 거기다 이렇게 꽂아 놨어요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흑산목에 그 잎꽂이죠 잎꽂이 한 건데 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뭐지 동그란 그 강남콩 아니 콩 콩 정도 였던 뿌리 에요 지금은 아마 감자처럼 큰 뿌리 일 거에요 감자 같이 이렇게 굵은 뿌리 일 것 같은데 어 아직 얘가 이렇게 큰 화분으로 가기 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어 지금 얘가 보면 2021년 4월 23일에 배송되었을 때 잎사귀가 떨어진 거 하나 분갈 그 잎꽂이 했던 거구요 그리고 나서 음 처음에는 아마 1년 뒤에 1년 뒤에 분갈이 했나봐요 그 이 조그만 포트에서 오래 있었나봐요 그리고 7월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3년 10월에 분갈이 했네요 아 그런데 제가 말름만 하기에 죄송하긴 하지만 요 잎사귀 하나 였던 게 처음에 그게 이제 뿌리가 나가 발달 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처음 날 때 이렇게 6개가 나오는게 아니라 2개 짜리 조그만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개 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요 6개 요게 그 다음 세번째 구요 아 그럼 왜 그 앞에 것들은 어디 갔냐 했는데 그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다 고갈돼서 그런지 노란 잎이 됐었을 때 띄어 버렸어요 노란 잎이 됐을 때 그 얘도 이제 어 그 다음 세번째로 난 거니까 여섯 잎이고 어 그 다음에는 8개 여야 되는데 둘레여서 8 10 아니 이쪽은 긴 둘레여서 8 10 12 음 그 다음에는 규칙이 아니었는지 어 여섯 개까지는 분명히 2개 4개 6개 까지 됐었거든요 어 그 다음에는 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4개의 잎이 났네요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어 어느 녀석이 더 먼저 이해가 제일 마지막일 텐데 16개 나 12개 난 게 더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요기 요렇게 보면은 덜 발달되서 그런가 봐요 제가 더 낳을 수 있었는데 아마도 어 잎사귀가 크게 발달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음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든지 어 그러니까 금전수를 구입했는데 잎사귀 하나 똑 떨어졌다 딱 버리지 마시고 한번 어 저는 이거는 물꽂이를 안 했고요 흑 그 흑산목을 했던 거거든요 흑산목 했던 거 어 조금 더 잘하니까 어 뿌리가 났나 보네 그래도 가지가 또 나오니까 어 두 개 나오네 어 네 개 나오네 잎사귀 네 개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이 여섯 개가 이제 그 다음번이고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인데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그러니까 잎사귀 하나로 됐던 거에 그 감자뿌리 같이 된 그거가 이제는 처음에는 콩알 옥수수 아니 고보단 조금 컸나 뭐 그런 거였다가 조금 커지고 지금 얘도 파보고 싶지만 아 지금 물 준 지가 지금 몇 분 안 돼가지고요 지금 파하기에는 그렇고요 예 한 가지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송 온 것들에서 음 꺾어지면 아 아쉽다 그리고 속상하다 그리고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물산목 또는 흑산목을 해보세요 예 음 그리고 아무래도 금전수가 자꾸 잘 자라고 그러면 돈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금전수 지금 제가 판매를 어 당근마켓을 통해서 몇 번 해봤는데요 음 그 원래 이렇게 매매하려고 해놨던 것에 이렇게 가지가 뚝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시 분갈이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다른 거였는데 그래서 다시 분갈이 해서 그 꺾어짐이 하나도 없이 해서 그걸로 판매했습니다 왠지 미신이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잎사귀 하나라도 떨어지면 왠지 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판매할 때 마음이 좀 그래서 그거 판매 안 했어요 그거는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꺾어진 그거를 또 걔도 흑산목 했나 그래가지고 걔도 또 잘 자라고 있어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금전수는 버릴 게 없네요 입꼬지도 되고 가지꼬지도 되고 다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팍 버리지 마시고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잘라져 있는 그 가지는 볼 때마다 좀 속상해요 오히려 그 꺾어진 거는 흑산목에서 잘 자라고 있고 더 새끼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꺾어진 가지가 있는 거는 제가 구매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당근마켓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요 바쁜 일에 그 당근마켓의 구매자들 아니면 나눔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의 시간 약속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촬영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당근마켓도 괜찮고요 저의 편견을 깨주시네요 저는 다 이렇게 어떤 식물은 여자분이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자분이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판매를 하고 구매도 하지만 그거 보면 전에 판 거 중에 어떤 리스트가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주문하기도 하시나요 저는요 판매의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파니까 많이 걷지는 않지만 구매는 좀 많이 걷게 되는 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를 주로 구매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걸어가요 워낙 제가 도보 걷는 운동도 안 하고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서 지금 당근마켓이 저를 운동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쓰다가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